너 보인대? 와아 폭발이다 폭발이다 이야 폭발이다 폭발이다 하나 둘 하나 둘 자아 좋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? 풍요부입니다.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바다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초대형 사각통발 한번 보러 왔습니다. 과연 또 뭐가 들었는지 양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작합니다. 첫번째 총발 체험 총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이고 무거워라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파도도 많이 치고 하나, 둘 으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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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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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우와 처음부터 이야 처음부터 대박입니다. 대박 이야 우와 북바리 와 오랜만에 보네요 북바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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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보십시오 우와 굉장히 크네요 우와 Nico 이야 우와 ์ 이 북바리 봐보십시오 이야 대박입니다 대박 오랜 만에 잡아 봅니다 거의 한 3키로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바로 폭발입니다 굉장히 크죠 오랜 만에 초대형 사각통발에 이렇게 큰 폭발이 들었습니다 지금 불에 바람이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에 바람을 한번 좀 불에 바람을 한번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주삿바늘로 주삿바늘로 갈비 갈비 여기를 피해서 딱 요만큼입니다 한 매듭 주삿바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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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ochemak 주삿바늘 고기가 원체 크니까 바람받는 것도 좀 늦네요.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홀쭉하죠? 홀쭉하지 않습니까? 이러면 불에 바람이 다 빠진겁니다.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여기가 이렇게 잘 삽니다. 똑바로 샀죠? 그러면 잘 삽니다. 또 출발합니다. 오우 좋게 독바리. 독바리 굉장히 사이즈 좋은 독바리 한 마리 걸렸죠?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과연 무슨 고기가 올라올까요? 또 뭐 보인대? 뭐 보인대? 복바리다 복바리다. 이야아 이야아 복바리다 복바리다. 하나 둘 이야아 이건 아까 고기보다 더 큽니다. 이야아 우와 대박이 대박 우와 하하하 우와 우와 이야 이건 아까 고기보다 훨씬 큽니다. 우와 우와 굉장히 크네요. 우와 신발이 270 이니까 훨씬 큽니다. 우와 이야 이야 자 이렇게 바로 두번째 두번째 복바리다. 아 근데 이 녀석이 씨알이 더 좋습니다. 아 압박도 좋고 갑옷도 굉장히 크죠? 자 이것이 바로 목마래 복바리다 복바리 아 아 엄청난다. 자 고치 그렇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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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아